29일 공개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급식 식단표가 논란이었는데요 해당 식당표는 지난 26일에 배포한 4월 급식 식단표로 10일자 칸에 투표 도장을 들고 있는 사람들 이미지와 함께 투표는 국민의힘 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sns 의 식단표가 공개되며 빠르게 확산되었고 게시된 사진과 내용에는 대전시 땡땡 영양사의 식단 안내문에 4월 10일은 국민의힘 투표하는 날이라고 돌렸다네요 라며 현재 학교 내부에서 쉬시하면서 자체 조사 중이랍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mbc 날씨의 파란색 일자를 띄었다고 제재했는데 이건 뭐냐며 선관일 안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초등학교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문구로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이에 교육청은 콧바로 현장조사를 거쳐 학교 측이 투표 동료 메시지를 삽입한 것이 오해를 낳은 것이라고 해명하였고 선관위는 이번 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선거의 공정성과 학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에도 6월 1일 지방선거 하루 전인 5월 31일 부산기장군 한중학교가 배포한 급식 식단표의 투표는 국민의힘 국민이 신입니다 하는 문구가 적혀있어 학부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학교를 고발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논란 이후 해당 식단표는 바뀐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국민의힘에게 투표하라는 거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